안녕하세요 센천용스TV 캬큐야입니다 오랜만에 닌텐도 스위치 한국 이색 할인 목록이 업데이트돼서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현재 총 30개의 할인 타이틀이 리스트 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기순 탑9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꽤 괜찮은 게임들이 많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봅시다 Let's get it! 첫 번째 할인 게임은 바로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니스 배틀 게임인데요 최대 4인까지 플레이를 지원하며 긴박한 랠리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조준샷과 가속, 심지어 궁극기인 스페셜샷 등의 전술적 포인트가 가미돼 더욱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이콘을 라켓처럼 휘둘러서 직감적으로 치는 스윙 모드도 지원되고 혼자 게임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스토리 모드도 수록됐다고 합니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는 3월 21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30% 할인된 가격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더로의 스매싱! 한번 날려보러 가볼까요? 다음 할인 게임은 버블버블4 프렌즈입니다 와, 이거 어렸을 때 보글보글이라 불리던 그 게임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만 좀 그렇게 불렀나요? 아마 간단한 조작으로 비눗방울을 쏘아 적두를 가두고 터뜨리는 게임인데요 터뜨릴 때 그 쾌감이란... 총 4인까지 플레이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2명이 하던 것보다 재미가 2배 업 되었겠네요 버블버블4 프렌즈는 3월 31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35% 할인된 가격 32,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줌바버닝업입니다 저스트 댄스나 링피트 어드벤처처럼 게임으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타이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스타 강사의 다양한 안무를 따라하며 댄스 스텝을 밟으면 됩니다 인기 아티스트의 히트곡과 오리지널 악곡이 30곡 이상 수록됐다고 하는데요 줌바버닝업은 3월 30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30% 할인된 가격 27,8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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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할인 게임은 룬팩토리 4 스페셜입니다 목장이야기 시리즈의 판타지 버전으로 유명한 룬팩토리 시리즈의 네번째 정식 넘버랜드 제품인데요 원작의 발매 기종은 닌텐도 3DS인데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리마스터해 룬팩토리 4 스페셜이라는 타이틀로 출시됐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자신의 기억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인데요 인게임에서 결혼도 가능하고 아기도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게임 속 가족들끼리 사냥이나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마을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룬팩토리 4 스페셜은 3월 30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50% 할인된 가격 2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닌 게임은 쉐이크 온어 플레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변 동료들과 함께 쉐이크, 버거, 감자튀김 등 다양한 요리를 서빙하는 게임입니다 딱 느낌만 봐도 협동 게임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런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역시 친구나 가족들과 싸워가며 플레이하는 게 제맛이죠 트레일러 영상에서만 봐도 느낌이 오버쿡스랑 비슷한데요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화가 끓어오르네요 쉐이크 온어 플레인은 3월 29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40% 할인된 가격 13,8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동 게임 하실 때는 서로서로 양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고블린 소드입니다 저는 지난번 할인대 구매해서 지금도 종종 즐기는 게임인데요 가격 대비 꽤나 꿀게임이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레트로 스타일 그래픽의 플랫폼 액션 게임인데 솔직히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스테이지 나오면 스테이지 깨고 보스 나오면 보스 잡으면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죽어가면서 계속 깨는 것도 맛이 있는 거니까요 고블린 소드는 4월 7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58% 할인된 가격 2,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니까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꽤 재밌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삼천스 듀얼입니다 개인적으로 플랫폼의 액션 게임을 좋아해서 이 게임 지금 다운받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잃은 채 미지의 공간에 던져진 주인공이 공격해오는 마물들을 물리치며 기억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입니다 게임 자체가 매우 스피디하고 포키한 절투 스타일이라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잘 만들었다는 평이 많은데요 다만 난이도가 꽤 높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삼천스 듀얼은 3월 28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50% 할인된 가격 7,7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로우나이트 진짜 재밌게 했는데 약간 급비리나서 개인적으로 매우 땡기는 게임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소닉 매니아입니다 소닉 클래식 시리즈의 개분을 잇는 2D 횡스클로 작품으로 스피스4와 닌텐도 스위치를 지원하는 최초의 소닉 게임입니다 소닉 3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어블 캐릭터 역시 소닉 스트리 앤 너클즈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소닉 시리즈에서 엄선된 주요 스테이지에 새로운 장치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닉 매니아만을 위한 신규 스테이지도 여러 개 추가됐다고 하네요 소닉 매니아는 3월 30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50% 할인된 가격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할인 게임은 바로 동방 루나 나이츠입니다 이 게임 여러 유튜버 분들이 플레이하시는 걸 보면서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이번에 할인 리스트에 올라왔네요 게임의 주인공은 동방 프로젝트의 등장 캐릭터인 이자요이 샤쿠야입니다 샤쿠야가 루나 나이츠의 세계로 초대되는데요 이곳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으며 세계를 탐색하는 게임입니다 동방 루나 나이츠은 3월 21일까지 한국 이색에서 20% 할인된 가격 14.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목록에 유독 이런 플랫포버 형식의 게임들이 많아서 뭐부터 굴러야 할지 꽤나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한국 이색 할인 리스트에 은근히 재밌는 게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추천해드린 9개 타이틀은 모두 한국어가 지원되니까 부담없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임들 말고도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 목록에 업데이트됐으니까요 닌텐도 본체로 할인 페이지 접속하셔서 원하시던 게임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소식들 및 게임 정보들도 갖고 올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볼게요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